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있더라도 예수님이 한 번씩 이상한 소리에서 쫓아버리죠. 그 이유가 뭐냐면 성령 안에서 따르는 게 아니면 나한테는 의미 없다 하고 진짜 너네가 성령 안에서 날 따르겠다는 거냐 하고 시험하십니다. 그러면 시험에서 문제가 생기면 예수님 버리고 떠나죠. 욕심으로 예수님한테 매달렸다가 예수님이 내 욕심을 안 들어줄 것 같으면 떠나는 거예요. 그런데 성령으로 찾아온 제자들은 남아요. 성령에서 나를 내 안에서 자명함으로 날 인도해서 이분 말씀이 정말 자명하고 이분 말씀이 진짜 옳은 것 같다. 하나님이 계시다면 분명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행동했을 것 같다라고 느껴서 다른 제자들은 욕심으로 따른 게 아니니까 끝까지 남고 그게 내 양인 거고요. 내 양이 아닌 존재들은 영을 모릅니다. 영을 모르는 거는 일단 다른 제자를 또 잘 모르고 찾아왔을 수 있으니까 다만 이 영에 대한 감각이 떨어져요. 자신의 생각 감정에만 너무 매몰되어 있어요. 이런 분들 우리가 영성이 떨어진다고 하는 거예요. 참날 아직 모르고 성령을 모르더라도 내면의 자명찜찜의 신호를 더 많이 듣는 분들, 영성이 높은 분들이에요. 그래서 성령의 신호를 더 듣고 따라온 거예요. 자기도 모르게 성령의 뜻대로 움직입니다. 여러분 욕심꾼도요. 잠시 잠깐이라도 성령의 뜻 때문에 이렇게 자기가 행동할 수 있어요. 내면에서 오는. 왠지 이게 자명한 것 같아서 딱 얘기하면 그게 사실 성령이 보내는 신호입니다. 우리도 일반인들도 성령이 보내는 신호를 가끔씩 받아요. 그래서 자기도 나중에 생각하면 내가 왜 그때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했는지 이해 안 될 수도 있어요. 내 평소 스타일하고 너무 다른 말을 내가 한 번 할 수도 있고 그런 언행을 할 수도 있고 선택을 할 수도 있어요. 그거는 내 안에서 성령이 역사를 해서 그래요. 근데 무의식적으로 한 거죠. 자기도 모르게. 무의식적으로 성령을 따랐을지라도 감각이 더 있는 사람이 있고 감각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. 그걸 우리가 영성이 높네 낫네 하는 겁니다. 무의식적으로 성령을 따랐을 수도 있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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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